M.S.T.E.R.A. is obviously very, very busy with her promotion this day. But, you know, we gotta ask if they have any dilemmas, what are they? 요즘 엄청 바쁘신데 혹시 요즘 뭐 걱정되는 거나 아니면 큰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고민. 지금은 진짜 너무 바빠서 고민할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스케줄이 굉장히 많아서... 어... 고민. 좀 있어요, 조금. 뭐요? 아, 저는 요즘... 어? 아니, 원래는 쉴 때는 집에 있었는데 이제 스케줄 계속 요즘 많이 하고 활동하고 다니다 보니까 집에 많이 없어서... 집을 많이 비워서 지금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걔네들끼리 맨날 집에 있어서 그게 조금 걸려요, 마음이. 몇 마리예요? 세 마리. 세 마리? But it's better, like, only one. It's better than one. 혼자 있는 것보다. 혼자 하면 안 난 거 같아. Okay, alright. Okay. So, can I read it now? Now you can read your men. Guys, I am really dizzy right now. I can't, I can't talk. I can't talk. Okay. Okay. 쓰러지지 마. 처음이에요, 이런 모습. 네? 아, 아니에요. 되게 어색해요. I'm not, I'm not friends. 진짜, 우리 진짜 별로예요. 정말. Okay. Okay. When you need advice, do you go to your other members, or to your school friends, or do you just keep it yourself? First up. 고민 상담은 멤버들끼리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친구랑 얘기하세요? 아니면 뭐, like, 그냥 혼자 이렇게. 꿈속에. 아. 네. 말 안 하고 혼자 이렇게. 강조해 주세요. 저, 저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있을 때. 효린 언니한테 좀 많이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 삭히는 건 혼자 삭히는 건데 이제 뭐. 일적으로서나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었을 때. 대화로 풀 수 있는 거면. 이런, 이런, 이렇다. 요즘 내가 좀 이렇다. 이렇게. 고민 상담은. 다순이 같은 경우도 뭐.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혼자 삭힐 때도 있지만. 뭐 어떤 점에 있어서는 효린 언니나 뭐. 저희 애들한테 말할 때도 있고. 근데 저희는 그닥 그렇게 막. 이게 힘들고 저게 되게. 말하는 스타일인데. 서로 그렇게 말을 다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멤버들끼리 할 고민들은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편이고.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게 좋은 거죠. 풀어가면서 하는 게. 와우. Very good. Alright, well our ASCers.